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1987년에 창업된 tsmc는 지금 야단난 거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과학산업계 위기를 반영하는 진단도 제기됐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죠. 삼성은 대한민국의 한 조직이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야기인 겁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두 최첨단 기술 장벽에 부딪혔고 중국 정부의 지원 등을 엎은 후발기업의 추격에 쫓기고 있고 ai 시대의 도래가 삼성의 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게 한 것이고 표준화된 메모리를 만드는 조직 운영 방법은 ai 시대의 반도체에 맞지 않고 이걸 계기로 큰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말은 쉽죠.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자 여러분 오늘 20년 반도체 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을 읽고 50명 정도가 글을 남긴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인신 공격성 이야기를 다 제외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K님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관료화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핵심이죠. 내부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인텔이나 노키아 꼴이 될지 다시 살아날지 50대 50 정도 되겠네요.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비중 절반 정도 줄여야 됩니다. 제가 내린 처방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무 분야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작은 분야 출신의 전현호가 yes no를 결정한다니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동해바다님이 삼성전자가 별 회사입니까 그냥 대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정치가 이재용을 묶어둔 상태에서 조직의 정치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뭐 잘 몰라가지고 삼성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를 엔지니어로 보고 써서 재무부서에 보고를 해라.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위에 있는 재무팀의 탑들이 모르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지. 보고서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쓰라고요. 이재용 씨가 사람을 잘못 쓰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형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입지적인 인물이네요. 덕수정보산업고를 졸업하고 연대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분이 저하고 비슷하겠네요. 미국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MBA를 졸업하고 재무통이네요. 더 큰 책임은 이재용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권력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기술이 중요한 회사에서 지원부서 임원이 실세라 망하는 지름길로 들었었네 보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읽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소니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네요. 기술을 모르는 경영진이 결정하고 실무자들은 설득하기 힘들어 포기하고 사표내고 나가는 거죠. 몇 번 이렇게 지치게 되면 관료하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사내 정치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면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스카우트해서 나가겠죠. 여기 보시면 총체적인 위기네요. 내부에는 조직문화가 문제인데 조직문화가 쉽게 바뀝니까? 조직을 잘 아시는 분이죠. 외부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할 회사가 없고 주변이 모두 다 적으로 차 있는 겁니다.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 거죠. 기뻐하겠죠. 삼성이 어려워지게 되면. 동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초인입니까? 말 세 마리 빌려준 게 무슨 죄라고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으니 감옥에 들어갈 거신 금신 걱정이 가득한 다른 일에 신경 쓰겠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질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삼성 반도체에 잃어버린 5년은 삼성 미래를 망쳐놓았습니다. 문통의 공로입니다. 이재용 5년 가까운 구속. 앞으로 무슨 당에 집근하면 또 어떤 결과가 올지 소름 끼칩니다. 다들 합해가 여러분들 잘하는 생각 안 하니까. 돈 버는 것은 하수분처럼 생각하니까. 인터넷에 비슷하게 20년 이상 삼성에 있었던 직원들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떠도는데 이 기사에 나온 이야기가 그중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의 리스크는 이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버드 동문인 금융 전문가를 사장으로 안기는 바람에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재무팀이 여러분들 힘이 너무 세진 거죠. 그거를 회장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양쪽의 견제를 적절히 하면서 그걸 실패한 겁니다. 아버지만 한 아들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현대자동차는 아버지만 한 아들이 나왔으니까 다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세 차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